오늘은 유리수의 덧셈의 계산법칙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덧셈을 할 때 그냥 덧셈을 하면 될 것 같지만 거기에 어떤 법칙들이 있습니다. 첫번째 법칙은 교환 법칙이라고 하는데 순서를, 두 수를 더할 때 순서를 바꾸어도 된다는 거죠. 예를 볼까요? 플러스 5와 마이너스 3을 더하는 거랑 마이너스 3과 플러스 5를 더하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엘리베이터로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플러스 5니까 위로 5층 올라가죠. 그 다음에 아래로 3층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5층 올라갔다가 3층을 내려오니까 2층이 되겠죠. 플러스 2층이 되겠죠. 순서를 한번 바꿔볼게요. 순서를 바꿔보면 이렇게 되겠죠. 아래로 먼저 3층을 간 다음에 마이너스 3이 그런 의미죠. 엘리베이터로 생각을 해보면 그 다음에 위로 플러스 5니까 5층을 가는 거죠. 아래로 3층을 갔다가 지하 3층이겠죠. 근데 5층 올라가면 0층을 지나서 2층에 도달하겠죠. 플러스 2가 되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다는 거죠. 덧셈에서만 그렇습니다. 덧셈에서는 앞뒤 덧셈의 순서를 바꿔도 된다. 교환해도 된다 해서 교환 법칙이랍니다. 교환 법칙. 교환 법칙으로 합니다. 그 다음 세 수를 3개의 수를 덧셈 할 때도 교환 법칙이 성립이 됩니다. 자 플러스 3과 마이너스 2와 플러스 4를 덧셈을 하는데 순서를 바꿔서 앞에서부터 원래 이렇게 하겠죠. 하지만 뒤에를 먼저 하고 뒤에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앞을 더해도 됩니다. 자 예를 들어 생각을 해볼까요. 플러스 3이니까 3층 올라가죠. 3층.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니까 2층 내려가죠. 2층. 그 다음에 4층을 다시 올라가죠. 플러스 4니까 4층 올라간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3층 올라갔다가 2층 내려오니까 현재까지 1층인가요. 1층. 거기에 4층을 다시 올라가니까 5층이 되죠. 그래서 5가 됩니다. 5 플러스 5. 자 뒤에서부터 해볼까요. 먼저 2층을 먼저 내려갑니다. 2층을 내려가요. 그럼 지하 2층이죠. 그 다음에 괄호가 쳐져 있기 때문에 뒤에서부터 먼저 하라는 겁니다. 4층을 올라갑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가 2층이 되는 거죠. 2층. 근데 거기다가 2층에다가 더하기 3이 그 다음에 붙겠죠. 얘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얘를 하는 거니까 다시 여기다가 3층을 올라갑니다. 3층. 이렇게. 그럼 현재 2층에서 3층이니까 5층이 되겠죠. 5층. 그래서 플러스 5가 되는 겁니다. 똑같죠. 이와 같이 순서를 바꿔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덧셈에서만 그렇습니다. 덧셈에서만. 뺄셈에서는 안되겠죠. 그 다음 이게 첫 번째 법칙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결합법칙이라고 했습니다. 결합법칙. 금방 했던 내용이네요. 선생님이 설명을 두 가지를 동시에 했네요. 결합법칙은 이런 거죠. 아까 우리가 했죠. 이 앞을 먼저 하고 뒤에를 하나. 뒤에를 먼저 하고 이 앞을 하나. 앞에가 뭐였죠. 3층 올라간다 였죠. 하나. 결과가 같았죠. 둘 다 5층이 나왔죠. 이런 것처럼 어떤 걸 먼저 결합해도 된다. 앞에를 결합한 다음에 뒤에를 해도 되고. 앞에를 나중에 하고 뒤에를 결합한 다음에 앞에를 해도 된다. 이것이 결합법칙입니다. 결합법칙을 쉽게 뭘 하냐면 괄호법칙이랍니다. 괄호를 앞에다 쳐다. 괄호를 친다는 얘기는 먼저 계산을 하라는 얘기거든요. 괄호를 앞에다 쳐도 되고 뒤에다 쳐도 되고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교환법칙은 자리를 바꿀 수 있다. 앞뒤 자리를 바꿀 수 있다. 자리 바꾸기입니다. 자리 바꾸기. 자리 바꾸기는 영어로 exchange라 하죠. 영어로. 교환하다는 의미입니다. exchange. change는 참고로 change는 그냥 변하다. change는 변하다. 변하다는 뜻입니다. x가 붙으면 exchange는 교환하다는 의미입니다. 바꾸다라는 의미입니다. 교환법칙은 자리를 바꾸기 때문에 exchange를 떠올리면 되겠죠. change가 아니고. 그 다음 결합법칙은 괄호를 쳐도 된다. 쳐도 되고 안 쳐도 된다. 넘어가겠습니다. 문제를 풀어볼까요. 여기 있네요. 일단 내용을 정리하고. 덧셈의 교환법칙은 a 더하기 b나 b 더하기 a가 똑같다. 덧셈의 결합법칙은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하는데 a 더하기 b를 먼저 하나 b 더하기 c를 먼저 하나 아무 상관이 없다. 이건 결국에 결과가 a 더하기 b 더하기 c하고 똑같죠. 괄호 안 친 거하고. 이걸 어떻게 이용을 하느냐. 이용을 잘하면 계산이 조금 더 수월해집니다. 마이너스 2분의 5하고 여기다가 플러스 3을 일단 더한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3을 더합니다. 원래 순서대로 하면 이렇게 한 다음에 이 결과에다가 다시 이렇게 하죠. 근데 얘하고 얘를 보면 얘는 2분의 분수인데 얘는 정수죠. 근데 얘가 분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얘하고 얘를 자리를 살짝 바꾸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2분의 5 더하기 마이너스 2분의 3 더하기 플러스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래놓고 그래놓고 여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를 먼저 왜 여기 먼저 하냐. 둘 다 2분의 1로 되어 있으니까 계산하기가 통분이 되어 있잖아요. 계산하기가 편하겠죠. 그럼 얼마가 됩니까? 이거 이거 어떻게 합니까? 2분의 마이너스 5 더하기 마이너스 3 이렇게 표현해도 똑같은 거죠. 통분을 했으니까 거기에 플러스 3을 해주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면 되겠네요. 2분의 얼마가 됩니까? 지하 5층에 다시 지하 3층이니까 지하 8층이 되죠. 이렇게 그 다음에 더하기 3 한 번 더 해줘야겠죠. 그럼 얼마가 됩니까? 약분하면 마이너스 4 더하기 플러스 3 그러면 지하 4층에 지하 4층에 있다가 3층 올라가니까 여전히 지하 1층이겠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적당히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을 써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자 연습을 몇 번 더 해보겠습니다. 먼저 2번 볼까요? 어떻게 할까? 이거를 이렇게 자리를 바꿔봅시다. 그러면 플러스 더하기 7 아니 플러스 7 더하기 마이너스 7 더하기 마이너스 10 이 가능하죠. 자 왜 이걸 앞으로 당겼을까요? 왜 당겼어요? 절대값이 똑같고 부호가 반대니까 얘하고 얘하고 계산하면 0이 되겠죠. 답은 마이너스 10 이 되겠죠. 7층 올라갔다가 7층 내려가니까 0이겠죠. 0 0 0을 더하면 그대로가 되니까요. 그 다음에 2번 2번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는 2분의 3분의 2분의 6분의 니까 이건 어떻게 할까요? 일단 6분의 로 다 통분을 해볼까요? 6분의 이것도 6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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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여기가 1 6분의니까 3이 된가요? 1 2 2 2 2 2 2 3 3 2 3 2 2 3 3 2 2 2 2 2 그 다음에 9층 올라갔다 이걸 먼저 해볼까요 그럼 몇 층입니까 현재까지 플러스 3층에다 9층이니까 3층 올라갔다가 9층을 더 올라가니까 12층인가요 그쵸? 그 다음 얘는 4층 내려갔다 1층 내려갔다니깐 5층 내려갔다가 되겠죠 그래서 6분의 얼마가 됩니까 12층에서 5층 내려오면 몇 층이에요 8층인가요 8층? 8층 그래서 약분을 해주면 3분의 4가 되겠죠 그쵸? 어 선생님이 덧셈이 틀렸네요 12층에서 5층을 빼면 8층이 아니고 7층이네요 7층 그러면 약분 안되니까 6분의 7이 답이 되겠습니다 계산 실수를 했네요 선생님도 이렇게 실수를 합니다 꼼꼼하게 자기가 다시 풀어본 것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맞죠? 12층에서 5층을 빼니까 7층이죠 답은 6분의 7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공부하고요 고생했습니다 요거는 5층인 거예요 자